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.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,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61.9%가 찬성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현대차 노사 역사상 처음입니다. 또 이번 임금협상 안에는 현대차 국내 최초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새로 만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현대차가 국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29년 만입니다.